KKLWG입니다. 조코비치가 또 조코비치 했습니다. 마스터스 1000시리즈 통산 40번째 우승을 달성했는데요. 결승전 디미트로프와의 경기에서 조코비치가 한 뼘 더 앞선 여유있는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조코비치의 40번째 마스터스 우승이 왜 이토록 어메이징한 기록인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승전 경기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요. 여기서는 한 가지로 좁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백핸드 대결입니다. 조코비치는 투핸드고요. 디미트로프는 원핸드 백핸드인데요. 32살 디미트로프는 덴 에반스와 함께 원핸드 백핸드 슬라이스를 현재 투어에서 가장 잘 치는 선수로 꼽히죠. 이 디미트로프의 비밀병기인 백슬라이스가 파리마스터스에서 아주 효과 만점이었는데 특히 그 이유가요. 파리마스터스 코트가 바운스가 굉장히 빠르고 낮게 깔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조코비치한테는 잘 안 통했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 조코비치가 디미트로프를 상대로 얼마나 잘했는지 딱 세 장면만 모아서 감상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독특장 Θ institute 과일을 가춤것까지 ображ 감사합니다. 오, 그는 정말 좋 duel의들입니다. 양 골하 sac지 weaknesses, 자 조코비치는 사실 이번 대회 컨디션이 좀 메롱이었죠 US 오픈 우승 이후에 거의 두 달만에 실전 경기를 처음 치른 것이었고 게다가 대회 내내 배탈이 나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16강자부터 3경기 연속 풀세트 3시간 분량을 뽑아내는 대접전을 치르고 올라와야 했습니다 자 이건 디미트로프도 마찬가지 조건이긴 했습니다 자 디미트로프는 무세티, 메드베데프, 부블릭, 후루카츠, 치치파스를 차례로 꺾고 올라와서 뭐 체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결승전을 치러야 했죠 디미트로프의 백핸드 슬라이스에 물론 조코비치도 고전을 하긴 했지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백슬라이스에 대해서 조급하게 공격샷을 치다가 범실을 저지르는 걸 최소화했고요 조코비치 본인도 백핸드 슬라이스를 굉장히 잘 치기 때문에 슬라이스를 슬라이스로 맞받아서 오히려 디미트로프를 당황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스가 잘 통하지 않게 된 디미트로프가 결국에는 백핸드 드라이브로 공격을 감행하다 스스로 범실로 무너져내린 경기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ATP 통계를 봐도요 조코비치는 이 경기에서 백핸드를 포핸드보다 더 많이 쳤습니다 자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 백핸드를 사용한 비율이 57%에 달했는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 디미트로프와 백핸드 대결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의도했던 게임 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조코비치는 결승전에서 백핸드 크로스 교환을 끈질기게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조코비치가 신경 쓴 부분은 샷의 깊이, 덱스였는데요 디미트로프가 베이스라인에 바짝 붙어서 경기하는 공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코비치의 깊게 들어오는 백핸드 스트로크를 거의 하프발리 수준으로 템포 빠르게 받아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제아무리 디미트로프 백핸드가 튼실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깊은 백핸드를 매번 실수 없이 빠르게 받아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 결국 2세트 들어서 백핸드 범실을 2개 연속 남발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서브권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내주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조코비치는 컨디션이 별로 메롱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상대의 약점, 약한 것을 간파해서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술의 대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파리 마스터스 결승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코비치의 기록에 대한 찬양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스터스 40회 우승, 앞으로 그랜드 슬램 최대 우승 기록만큼이나 오랫동안 깨지지 않을 또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그 가치를 조명받을 대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스터스 시리즈는요 1년에 9차례 열리는데요 이 9번의 마스터스 시리즈를 전부 한 번 이상 우승한 유일한 선수 골든 마스터스를 달성한 게 조코비치 한 명 뿐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마스터스 시리즈 40번 우승의 밸런스 비율입니다 나달도 36번이나 우승을 했지만 대부분의 우승 기록은 클레이 마스터스 대회에 집중이 됐거든요 조코비치는 하드와 클레이 실내 하드코트 대회에서 골고루 우승을 다 차지한 겁니다 통계를 내보니까요 조코비치는 실외 하드코트 마스터스 시리즈에서 22번 우승해서 55%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클레이는 11번으로 28% 실내 하드는 파리 마스터스 하나긴 하지만요 7번을 우승해서 17%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이 비율은 정확히 하드, 클레이, 실내의 비중과 일치합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조코비치만큼 1년 내내 코트 표면을 가리지 않고 최고 성적을 낸 선수는 없었다 이겁니다 또 한 거지 제가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싶은 부분은 조코비치의 빅타이틀 우승 비중입니다 남자 테니스에서 빅타이틀이라고 하면 그랜드슬램, 마스터스 1000 시리즈, ATP 파이널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이 세 가지 대회에서 총 70번을 우승했는데요 조코비치의 총 투어 타이틀 횟수가 97번이니까 77%의 비중이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프리미엄급 대회에서 이렇게 우승했다는 뜻입니다 이를 로저 페더러와 비교하면 얼마나 조코비치의 기록이 위대한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페더러는 총 103개의 투어 타이틀 가운데 52%의 비율로 빅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500 시리즈 이하의 이벤트에서 우승을 했다는 뜻이죠 이제 일주일 뒤면 2023 시즌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ATP 파이널이 시작됩니다 조코비치에게 남은 목표는 로저 페더러와 동류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ATP 파이널 우승 횟수를 7번으로 늘려서요 이 부문마저 역대 1위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연말 세계 랭킹 1위를 확정지어서 이 부문 역시 총 8번으로 늘려서 난공불락의 대기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능성 매우 매우 높습니다 현재 알카라스의 레이스 랭킹 점수 차이가 세계 랭킹 2위 알카라스와의 점수 차이가 1490점인데요 조코비치가 ATP 파이널 라운드 로빈에서 3전 전패를 당하고 알카라스가 무패 우승을 차지해야만 연말 랭킹 역전이 가능합니다 조코비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2023년 조코비치는 역대 메이저 최다 우승 신기록을 썼고요 마스터스 시리즈 40회 우승의 금자탑을 세운 데 이어서 남녀 통틀어 역대 최고인 세계 랭킹 400주 1위 그리고 연말 세계 랭킹 최다 8회 기록을 수립하기 직전입니다 36살 은퇴해도 될 나이에 이룩한 조코비치의 위대한 업적 페더러와 나달 팬들은 섭섭하시겠지만요 이래도 조코비치가 고트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키키올릭 테니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